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두 군데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들쑥날쑥은 있지만 그 흐름은 윤석열 후보의 회복, 이재명 후보의 정체 또는 하락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윤석열 후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공통점은 2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20대의 반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흔히 KSOI라고 하는데 지난 14일에서 15일 사이 전국 유권자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조사입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차이가 6.2% 이상이 되어야 오차범위 바깥이라고 볼 수 있고 확실한 리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6.2%입니다 그 차이는 5.2%포인트입니다 5.2%포인트입니다 그 차이가 5.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6% 이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재명 후보를 앞서게 된 것은 5주 만이라고 그럽니다 KSOI가 전국 유권자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전주 1주 전에 비하여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6.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6.2%포인트 이것은 급등한 거네요 이재명 후보는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전주 대비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것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일관된 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해요 일종의 박수의 권에 딱 갇혀 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윤석열, 안철수가 이렇게 갈라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올라가면 윤석열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5.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7일, 18일 조사부터 이번 조사까지 4차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다가 이번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특히 20대에서 이게 키포인트네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5.8% 이재명 16.9%입니다 안철수 15.8% 왜 이렇게 20대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사병 월급 200만 원까지 올려준다 이게 이 두 공약이 맞춤형 공약이 아주 적초약처럼 먹힌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런 조사 소개하겠습니다 뉴대일리가 주관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PNRA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14, 15일간 한 겁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하니까 윤석열 44.8% 이재명 33.8% 여긴 아주 크게 벌어졌네요 10%포인트 정도로 벌어져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7.1%나 올랐습니다 아까 KSOI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한 주 사이에 6.2% 올랐는데 뉴대일리 조사에서도 한 주 사이에 7.1% 올랐습니다 이건 보면 두 가지 여론조사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1.7%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11.7%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0.1% 올라서 3% 그 뒤로는 기타 인물 2.2 없음 3.4 잘 모름 1.2% 등으로 되어 있는데 뉴대일리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 강원, 제주를 빼고는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윤석열 47.2, 이재명 28.7, 경기 인천에서도 윤석열 41.6, 이재명 36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윤석열 50.7, 이재명 28.7, 광주, 전남북 윤석열 18.4, 이재명 58 대구, 경북 윤석열 60.4, 이재명 24.9, 부산, 울산, 경남 윤석열 53.8, 이재명 25.1, 강원, 제주 윤석열 37.4, 이재명 47.9% 이렇게 나왔고요 연령대표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20대, 30대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8세에서 29세를 보면 윤석열 45.9, 이재명 23.5, 40대에서는 윤석열 29.9, 이재명 48.3, 50대에서는 윤석열 40.1, 이재명 40% 같다는 거죠 60대 윤석열 53.5, 이재명 32.5, 70세 이상 윤석열 54.6, 이재명 3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46.1, 이재명 39.8, 안철수 7.9, 심상정 1.5 되어 있습니다 가상대결 이게 아주 재밌네요 단일화를 예상한 가상대결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것 이렇게 설정한 것은 심상정을 뺏으니까 좌파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43.7, 이재명 34.9, 안철수 14.2 여기서도 윤석열이 아주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43.7 대 34.9, 약 9%포인트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 됐을 때 즉 윤석열 47.8, 이재명 35.7, 심상정 4.3 여기서는 약 12.1%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안철수로 단일화 한 조사는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추석 여론도 중요하지만 설날 여론이 중요합니다 설날 전에 어느 쪽이 크게 이기느냐 그래서 설날 민심이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하니까 민심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 그래야 그 뒤 한 달 한 5일 뒤에 있는 3월 9일 선거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하는 그런 추세대 요약하면 윤석열 후보의 자구책이 먹히고 있다 특히 젊은 책에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www.rafikadv Türkiye 한 11-3 잠시만 가브 idee 오늘 throttle 찾는 brak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